10초는 멈췄다! 샤워, 샤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양치. 양치. 양치야, 양치야. 땡! 낮잠입니다. 아니, 낮잠을 어떻게 5번을 자? 그러니까 뭐 한 20분씩 계속 나눠 자나 보다. 땡! 어떡해! 아, 커피 난 거 같아요! 진짜 아파, 저거. 커피 아니야, 이거? 콧물, 콧물! 아, 투명만은 또 뭐야? 그냥 물어볼게. 형! 아니, 바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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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봐봐, 된다 했잖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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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축구, 농구, 국유종목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잘 못해요. 왜냐하면 부상을 입으면 앨범이나 공연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립대 할 때 제일 행복했던 게 마음대로 축구할 수 있겠구나. 나이스! 큰일 났다. 돌아와! 형, 반대기 시작!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잘한다, 축구. 어, 노래라! 투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어, 어, 어? 오, 어, 어? 오, 어? 아, 거즈 같네! ㅁ! 미치겠다, 진짜. 우영님. 우영님! 넷. 오영님이! 엄마가 엄청 팬이셔가지고. 맨팜 맨 날 보시면서 막. 자, 돌릴게요. 네. 아 제발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둘 아 미안해 저거 뭐야 2PM 우영사인시디 1 감사합니다 그래 아 근데 더 하라고 사진 안 그냥 그거예요? 왜 이렇게 소박해? 안 돼 아 근데 강아지상을 되게 어 우영이 우영 어 진짜 강아지를 원하는 거 아니야? 아 우영이 아 우영이 어